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지리산 가고 있는 길인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잠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랭이 논이죠 산 경사면을 깎아 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논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벼가 누렇게 익어 가지고 추수철이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목적지인 오봉골에 왔습니다 여기는 경남 산천군 금서면 지리산 자락 바로 아래 있는 마을인데 이 지역도 tv 방송에 자연인 이런데 나오다 보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지금 치솟아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바라보면 지리산 꼭대기가 보입니다 그런 경관 외에는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 산촌마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지리산 두지트 마을 국립공원 내에 있는 자연인이 살고 있는 마을을 소개했는데 거기보다는 오지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지리산에서는 두지트 마을이 제일 오지고 그 다음이 이 오봉마을 되겠습니다 마을을 쭉 훑어보니까 대략 한 15가구 정도 살고 있는 조용한 산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아주 조용해 가지고 뭐 개 짖는 소리 다구름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한마디로 정막강산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 집은 서울에서 부인이 암이 걸려 가지고 휴양을 하러 내려와 가지고 여기 지금 황토방 같이 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인이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저씨 혼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빈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휴양하러 지리산 쪽에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행히 또 완치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도 많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보니까 대나무에 태극기를 걸어놓은 집이 한 두어 개 보이는데 저게 무슨 의미냐면 하도 조용하고 빈집이 많으니까 태극기가 휘날리는 집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봉골 마을 위쪽에 작은 이 오두막이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에 오래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집 앞에 보면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마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봉골 마을길도 아스팔트로 포장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저기 전봇대도 보이시죠? 일반 농촌 마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TV에 보면 자연인 사는 집은 찻길도 없고 오솔길 따라가야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런 집이 있긴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집이 몇 체나 되겠습니까? 대부분은 아무리 이렇게 지리산 산골 오지로 들어오더라도 전기도 들어오고 찻길도 딱 깨져 있고 기반 시설이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연인 프로그램 출연하면 그 집 주인장이 받는 출연료는 뭐 50만원에서 7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장이 그 돈 보고 촬영을 할까요? 아닙니다 한번 자연인 TV 프로그램에 나오면 유명 인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땅값이 떡상을 납니다 그걸 노리고 하는 거지 그 출연료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거 받고 촬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시골에 땅 팔려고 내놓으면 도무지 안 팔립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인 프로에 한번 출연하면 전국에 알려지죠 그러면 이 땅을 엄청나게 높은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감이 됩니다 이 집도 일반적인 촌집이죠 지금 사람이 안 살아서 수풀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거 조금만 정리해서 수리하면 자연인 촬영하기 정말 멋진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 외톨이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을도 보면 주위에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공시지가인데 지금 보면 올해 공시지가가 평당 14,479원인데 뭐 15,000원으로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일반 평균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한 두 배 정도 된다는데 여기는 뭐 한 3만원 정도면 적당한 시세인 것 같은데 실제 올해 9월달 바로 저번 달이죠 그때 거래된 실적은 평당 55만원 와 엄청나죠 이 자연인 프로 한번 출연하니까 땅값이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로 나온 답이죠 논인데 실제 계곡물 끌어 가지고 쓰는 그 다랭이 논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평당 69만원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300평 정도 되는 농지인데 이게 2억이 넘습니다 이야 엄청나죠 이제 이렇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잘 안 팔리는 겁니다 매물로 내놔도 땅값을 너무 높게 부르니까 안 팔리니까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집은 뭐 완전히 이제 칙능쿨에 휩싸였습니다 이 마을에도 빈집이 몇 채 보입니다 이 집은 완전히 양철로 해가지고 판자집처럼 와 달동네 분위기가 나네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하고 잔디가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네요 제가 봐서는 아까 공시지가 15,000원 정도 되는데 아무리 후하게 쳐도 평당 5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근데 방송을 타고 이 마을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니까 땅값이 엄청 올랐죠 제가 봐서는 후하게치도 5만원인데 실거래가가 55만원이면 10배 이상 땅값이 거품이 끼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거는 전원주택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자연인이 살려고 한 집도 아니고 세컨하우스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 놓은 이런 전원주택도 여러 채가 보입니다 이 집도 마을 맨 아래쪽에 있는 집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지금 마당에 보시면 가스통을 저렇게 띄어 놨죠 사람이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일반적인 가정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당도 상당히 넓고 저 뒤에 보시면은 지금 테이블하고 수족관이 이렇게 있죠 아마 가든 같은 식당을 한 그런 집 같습니다 이 집 아래쪽에는 오봉골 계곡이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여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식당 테이블을 저렇게 엎어 놨죠 장사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 동네에 올라가는 길도 상당히 걱정사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거하고 실제 보는 거는 차이가 많은데 상당히 까풀막이 심하고 그리고 이 마을에 원래 옛날부터 살았던 원주민은 두 집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타지에서 이렇게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휴양을 오시거나 귀촌을 해서 여기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다시 도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이렇게 많이 내놨죠 내놔도 이 시골 부동산이라는 게 쉽게 거래가 안 됩니다 땅값만 비쌌지 실제 거래 건수를 보면은 1년에 거래 뭐 한두 건 될까 말까 합니다 이 지리산 첩첩산 중 마을도 땅값이 평당 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놀랍죠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집집마다 차들이 제법 보이죠 그런데 평일에는 이것보다 훨씬 작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지리산 지역에 뜨거운 감자가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 놓자는 말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경쟁이 심합니다 하동, 산청, 구례, 남원, 한명까지 다섯 개 시군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 지자체마다 우리 지역에 케이블카를 놔달라 이렇게 막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 날씨 여행하기 아주 좋은 철입니다 굳이 뭐 이런 산골에 들어와서 자연인 안 하더라도 경치 좋은 펜션 잡아가지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